처음에는 그저 돈만 쫓아다녔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내 호주머니를 불려줄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나부터도 나를 어떤 수단으로만 보는 장사꾼에게 물건을 살 마음은 생기지 않으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로 내 호주머니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말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벗음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신용을 다져나가고 약속을 이행했다. 경쟁이 치열한 쪽에는 전혀 가지 않았다. 이른바 멋있고 폼나는 분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같이 싸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언제나 패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경쟁이 약한 분야에 가게 되면 그저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보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세이노님이 지은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이 책은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책 중 한 권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3월에 정식 출간된 이후 계속 베스트셀러 1위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재테크를 통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100% 수익을 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의 결과는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하지만 없는 살림에 종잣돈을 모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현장 경험을 살려서 자신의 몸값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장시간 동안 자산을 증가시켜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자가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몸값이 오른다. 몸값이라는 말은 본래, 연예인, 광고 모델, 스포츠 선수, 인질 등에만 사용되었으나 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우리 몸값은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비싸지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많이 찾지 않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싸진다. 노예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직시하라. 자 이제 당신이 몸값을 계산하여 보자. 당신이 자영업자이건, 봉급생활자이건 간에 내년도 당신의 수입은 금년보다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가? 먼저 당신이 작년에 했던 일과 금년에 해온 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도 생각하여보라. 만일 당신이 하는 일에 양적인 변화도 없고 질적인 변화도 없으며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무슨 근거로 내년에는 수입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는 당신이 제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한다 하여도 당신의 수입이 올라야 할 근거가 없다. 만일 당신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회사나 고객이 볼 때 정말로 꼭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없어도 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종이에 자세히 기록하여보라. 대부분 기껏해야 서너 페이지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가? 서너 개월? 그렇다면 당신의 문값은 당신이 몇 년을 그 일을 하여 왔든 간에 친입사원과 다를 바 없다. 무슨 얼어죽을 연공서열이란 말인가? 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2등병이 1등병이 되고 봉급도 더 많이 주는 세상이 아니다. 결국 문값의 핵심은 무슨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문값이 비싸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라면 제일 먼저 투자해야 할 대상은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다. 어떤 회사가 연구개발비나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면 좋은 회사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회사가 언제나 성공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투자를 하여 당신을 비싸게 만들어라. 그래야 몸값이 올라간다. 자기 투자를 열심히 하여 일을 잘해냄으로써 연봉이나 연수입을 500만원 더 증가시켰다면 열리 5%로 생각할 때 당신은 적어도 1억원을 추가적인 금융자산으로 굴리고 있다는 뜻이다. 즉 하늘에서 뚝 떨어진 1억원이 금융기관에 있는 것이나 연수입 500만원을 더 증대시킨 것이나 그 결과는 같다는 말이다. 다른 점은 현금 1억원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게 되고 그 돈을 잘못 투자하면 이자는커녕 원금을 날릴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몸값을 비싸게 만들면 당신 자신이 매년 500만원씩 돈을 더 찍어내는 조폐공장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돈 찍어내는 기계가 되도록 만들어라. 자영업자 역시 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오도록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이다. 시설에 투자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섬기고 서비스를 어떻게 하여야 고객을 만족시키는지를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여야 하며 직원들의 생산성과 태도를 어떻게 하여야 증대시키고 변화시키는지를 공부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를 더 다니라는 말이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론이다.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적용이다. 이러한 적용 능력은 결코 학벌이나 학위와 비례하지 않는다. 몸값은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잘 알아야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귀신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다른 일들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관리할 능력이 생긴다. 그 어떤 투자 재테크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몸이 피곤하다고 월급이 적어서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해보았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노력이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취미생활일 뿐이다. 노력하라.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그 보상은 당신의 노력여야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하라. 아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뜨끔한데요. 참 저도 정규직 사원일 때는 일은 정말 효율적으로 안 하고 연봉은 많이 받는 게 목표였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듯이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값을 올려서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것도 재테크를 잘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의 종류에 따라 부자되는 길이 다르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재테크 기법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그 일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재테크 기법은 달라져야 한다. 나는 이 세상의 일을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만 볼 때 다음과 같이 나눈다. 첫째,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봉급이 인상되는 일이 있다.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과 같은 직업이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데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여도 경제적 대가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비슷한 대가를 받기 십상이다. 승진 역시 공정치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개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곳에서 하는 일들은 그 집단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경제적 가치가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 너무 오래 있다 나오게 되면 다리의 근육은 이미 마비된 상태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홀로 서기를 시도할 때는 조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일에 종사할 경우에는 젊었을 때부터 남에게 돈을 주고 시키는 일들을 직접 배워서 실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도꼭지 하나도 직접 갈 수 있어야 하며 옷도 직접 만들 수 있다면 더욱 좋다. 그래야 지출을 줄일 수 있고 투자의 종잣돈을 빨리 만든다. 재테크에 일찍 눈을 떠야 하며 빚을 지면 절대 안 된다. 젊었을 때 악착같이 절약하고 투자는 보수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 모험적 투자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만회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재테크를 통해 종잣돈이 마련되면 부업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세월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투자가 더 좋다고 믿으며 때문에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권유한다. 둘째,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이지만 일에 대한 대가가 사회적으로 거의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일이 있다. 경비, 운전기사, 건설노동자, 농부, 식당종업원, 급사, 말단사원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초보자와 경험자가 받는 보수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과 연관된 모든 일들을 스스로 배워나가야 몸값이 올라간다. 즉, 한 사람의 몫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몫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주어진 것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를테면 아파트 경비라면 냉난방기 수리 같은 시설물 관리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하다못해 이삿짐 센터의 일하는 모습도 눈여겨보아 두어야 한다. 어느 회사에 신입 격리 사원으로 입사한 독자가 내게 성공하는 법을 물어봤을 때 역시 나는 이렇게 답하였다. 격리 업무뿐 아니라 세무, 회계, 컴퓨터 실무에 대해서도 도사가 되어라. 당신이 없으면 회사가 마비될 정도로 일을 하고 지식을 쌓아라. 주어진 일 이상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재테크보다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같은 일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본인의 노력 여야에 따라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는 일이 있다. 능력별 대우를 실시하는 회사도 이 부류이고 의사, 변호사, 학원 강사, 건축사, 영업사원 등처럼 한 가지 지식을 계속 우려먹는 경우도 이 부류에 속한다.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수입이 고객의 숫자에 비례하여 늘어남으로 무엇보다도 고객에게서 신뢰감을 받아야 한다. 나는 실력은 없이 면허증이나 자격증 하나만 믿고 건방을 떠는 전문가들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영업사원이라면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 도사같이 알고 사용법은 물론 경쟁사 제품들도 귀신처럼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영업사원은 한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만나기 어렵다. 하나같이 모두 그저 회사에서 준 교육자료만 시키는 대로 달달달 암기해서 말할 뿐이다. 그렇게 교육하는 회사들이 한심하다. 그러니 고객이 감동할 리 없고 직원들에게 일이 재미있을 리가 있겠는가. 전문 직업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도록 만들어야 하므로 때로는 언론플레이도 필요하고 고객이 갖는 이미지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책을 직접 출간하는 일도 필요하다.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수익 창출을 직접 이룩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여야 몸값이 비싸진다. 이를 통해 종잣돈을 마련한 뒤에는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현금, 부동산, 주식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에 따라 재산 증식을 꾀하는 것이 좋다. 넷째,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면 곧 경쟁자에 의하여 잡아먹히게 되는 일이 있다. 열심히 경쟁자를 따돌려야 하므로 일에 미쳐야 한다. 사업가, 장사꾼이 이 부류에 속한다. 무엇보다도 경험이 중시되며 돈의 흐름이나 속성에 대하여서는 물론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여야 한다. 이런 부류의 일은 혼자서 시작하여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나갈 수도 있으나 처음에는 다른 사람 밑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예전에 서울의 청계천 전자상가나 남대문 시장에서 점원으로 일하였던 사람들 대다수는 본급 때문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일을 배워 나중에 독립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였다. 경쟁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경쟁자들을 따돌릴 줄 안다. 이런 일에 종사하려면 실제 전투에 하루라도 빨리 참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사람들은 일 자체를 통해서도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번 돈을 갖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만든 주식을 공개하여 부자가 되기도 한다. 부자들은 대부분이 네 번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다. 한창 잘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알거지가 되는 경우 역시 이 부류에서 제일 많다. 사업이 기반을 잡으면 가족이 살고 있는 집만큼은 사업의 승패와 무관하도록 만들고 아예 없는 재산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사업체의 시제, 즉 현금 흐름도 직접 챙겨야 한다. 특히 가장 잘 될 때가 가장 망하기 쉬운 때라는 것도 잊지 마라. 다섯째,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 영역이 조금씩 더 넓혀지거나 하던 일이 다른 일로 바뀌는 일이 있다. 대부분의 봉급 생활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봉급 생활자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자기 몸값을 계속 비싸게 만들어야 한다. 첨단 직종이나 컴퓨터 관련 직종의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일반 직종에서도 신입사원 당시에 갖고 있던 지식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만 한다면 퇴출 대상 1호가 된다. 우선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귀신이 되면서 상급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직장이라고 하여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된다.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사회의 나와 독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일을 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우도 신통치 않으므로 부업을 생각하지만 부업도 하나의 일이다. 회사에서 세는 바가지는 회사 밖에서도 세기 마련이다. 일하는 것에 자신이 없으니 자연히 손쉽게 돈을 벌 것 같이 보이는 다단계 판매 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다. 손해볼 것도 없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본급 이상의 수입을 얻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회사에서건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은 환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이 운영할 수 있는 부업을 마련하거나 준기술직인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일을 인터넷을 통해 구하고 야간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테크 방법은 첫 번째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동일하다. 주식투자 장이 상승세를 타는 중에 올라탔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머리 높이까지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깨 높이에서 파는 것이 맞다. 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대부분 손실을 겪게 되는데 손실이 크기는 그 전에 얻었던 이익을 초과할 확률이 높다. 이익을 볼 때 자기 머리가 좋은 줄로 생각하여 투자금을 늘리는 겉독독이들도 많다. 명심하라.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돈 버는 건 힘들어도 날리는 것은 잠깐이다. 여기서는 직업별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투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장이 꼭대기에는 이게 팔고 나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3. 돈과 먼저 친해져라.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을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으로 믿는다. 물론 그러한 지식도 중요한 것이기야 하지만 나는 그런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재테크 상담가들 중에서 부자를 만난 적은 없다.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쏟아지는 정보를 이용하여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며 인간 심리를 알고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시장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색하는 힘이다.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나는 신문을 많이 본다. 수많은 기자들이 사방에서 수집하여 활자화하는 정보들은 내게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지면을 통해 알려주는 정보 모두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읽는 여러 종류의 일간지와 경제지들 중에서 매일 어느 하나를 택하여 우선 경제란부터 상세히 본다. 경제의 흐름을 알려주는 모든 기사는 정말 놓치지 않는다. 현재는 종이 신문을 두 개만 보고 이것은 광고를 보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인터넷에서 10개 넘게 읽는다고 하십니다. 조중동을 비롯하여 한겨레, 한겨레21, 미디어 오늘, 조세일보도 보신다고 합니다. 나는 경제 기사를 소중히 여긴다. 경제란 다음에 보는 지면은 문화란이다. 문화를 알아야 인간을 이해하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대충은 본다.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연속극이라고 해도 나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대화 중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큼은 알아두기 위해서이다. 정치, 사회, 스포츠 등은 대충대충 본다. 어느 한 신문에서 그런 분야에 대한 기사들을 내가 훑어보는데 바치는 시간은 2분도 안 된다. 어느 연예인이 이혼을 했건 말건 박찬호의 금년 실적이 얼마가 되건 정치인들이 무슨 일로 싸우건 간에 나는 그런 기사들은 대강 제목만 보고 만다. 그런 지면들에서 내가 집중을 하며 보는 것은 광고이다. 광고는 사회의 단면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유심히 본다. 이런 상품이 나왔구나. 이 동네는 부동산이 이 정도 가격이구나. 구인 광고를 이렇게도 하는구나 등등을 재빨리 눈에 집어넣는다. 인터넷에서는 이것을 못 얻는다. 나는 해외 출장을 갈 때 대부분 1등석을 탔다. 한일 노선에서는 1등석 손님들 중 야쿠자도 있을 정도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기에 스포츠 신문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장거리 노선에서 1등석 승객들은 거의 모두 경제지를 찾는다. 반면에 이코노미 클래스 즉 3등석 승객들은 스포츠 신문이나 연예 주간지를 먼저 찾는다. 서로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다. 1등석 승객들은 1차적 관심이 경제이며 그래서 돈을 더 번다. 3등석 승객들은 1등석의 넓은 좌석을 부러워하면서도 1차적 관심은 경제가 아니라 재미난 기사거리들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대부분은 스포츠 기사나 연예기사 같은 재미난 이야깃거리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신문사 인터넷의 자유토론장에 어쩌다 들어가 보면 정말 과관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침을 튀기며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정치, 스포츠, 연예뿐이다. 하지만 당신이 TV 앞에서 환호를 올릴 때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 TV 속의 주인공들임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게임에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며 당신 자신이 주인공인 경제 게임에서는 규칙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부자들을 도둑으로 싸잡아 비단한다. 십중팔고 당신은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이름들은 줄줄이 깨지만 대차 대조표는 볼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TV 앞에서는 넋이 나가고 신문을 읽으면 꼭 정독을 하면서 5분도 안 돼 잊어버릴 뉴스거리들에 온 시간과 정신을 바친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고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부자가 되려면 돈과 친해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들과 친하다. 돈과 친하다는 것은 경제 게임의 법칙을 안다는 것이고 경제의 피가 흐르는 증권, 부동산, 경영, 사업 등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는다는 뜻이다. 일간지에 나오는 경제라는 꼬박꼬박 챙긴다고 경제지 하나와 경제 주간지 하나 정도는 읽어야 무슨 감이 잡힐 것 아니겠는가 신문값이 부담스럽다면 일간지 대신 경제지만 읽어도 된다. 명심해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은 당신을 절대로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을 좀 읽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 문화, 역사, 종교 서적들을 본다. 교양이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물론 나도 그런 책들을 읽는다. 그러나 나는 비율로 따져본다면 그런 책들보다는 돈 냄새 나는 책들을 더 많이 읽어왔다. 영혼의 양식보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챙겼다는 말이다. 기억해라. 교양인들에게 돈 많이 주는 세상이 아니다. 부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연히 일용할 양식부터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교양을 닦아라. 미국 프로야구 선수 박찬호가 연습은 안 하고 교양 증대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신도 사회에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라. 딱 1년만 미친 듯하면 장담하건대 내년에는 벅찬 가슴을 갖게 된다. 교양이니 영혼의 양식이니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해결해도 되지 않겠는가? 참 여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많이 쏟아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즉 보는 것도 부자가 되는 법, 성공하는 법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4. 시간이 돈이 되게 만들어라.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개이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흐르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대상으로서의 시간이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 시간 같은 것이 이 크로노스이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없는 시간은 그저 세월의 주름살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외에도 하나가 더 있다. 돈이 되는 시간이 그것이다. 흔히 시간은 금이니 돈이니 말들 하지만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은 전혀 돈이 안 된다.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이리 벗기고 저리 벗기는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며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이라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월드컵에서 한국을 응원하느라 근 한 달 동안을 축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승리의 감격을 맛보고 패배의 아쉬움도 맛보았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 노동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돈이 되는 시간은 그 시간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크로노스가 될 수도 있고 카이로스가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일을 하여도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무심하게 무성하게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일을 개선하고자 하고 자신의 힘을 모두 쏟아 부으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것이다. 돈이 되는 시간은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노동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지식을 얻는 데 사용되는 시간 역시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최우수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다면 일단은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공부를 잘하고자 바친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게임은 학교 성적으로만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받는 대가를 크게 함으로써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지불하여야 하는 대가를 적게 함으로써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불하는 대가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해주는 일들에 대하여 당신이 알고 있다면 지출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주머니에 남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웬만한 컴퓨터 고장은 직접 수리할 줄 안다면 그 수리 지식을 얻는데 사용한 시간은 평생 컴퓨터가 고장 날 때마다 돈을 절약시켜주는 원천이 된다. 평생 말이다. 따라서 당신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하여 일단 억지로라도 배워둔다면 그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된다. 나는 이 법칙을 남들보다는 빨리 깨달았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정치나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 하였다. 나는 길거리를 걷다가 도로공사를 하는 것을 보아도 인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세심히 바라보고 배웠다. 직접 눈으로 볼 기회가 없는 것들은 모두 책을 통해 감을 잡고 배워나갔다. 그렇게 하는 시간이 바로 돈이 되는 시간이다. 시간이 남는다고 크로노스가 많다는 뜻이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배워나가라. 우선은 지금 하는 일과 관련된 것들부터 마스터하라. 그렇게 할 때 그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일과 관련된 책들은 솔직히 재미는 없다. 하지만 재미가 충만한 책들만 읽는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수는 있지만 돈이 되기는 어렵다. 재미없어 보이는 지식들을 위하여 돈이 되는 시간을 먼저 투자하는 사람만이 크로노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도 인생은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장담하건대 당신이 재미있는 것만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 삶 자체가 조만간 재미없어질 것이다. 여기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 그것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5. 삶의 우열은 돈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로버트 기호사키는 진짜 아버지의 경제관을 설명하면서 가난한 아버지가 삼촌 두 분이 20년 동안의 군복무를 마치고 퇴직한 후에 평생 연금 혜택을 받은 것에 감명을 받았다고 표현했다. 물론 로버트 기호사키는 가난한 아버지의 연금 선망론 보다는 부자 아빠의 재정 자립론을 더 옹호한다. 하지만 연금 생활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은 돈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니다. 느리게 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에서도 연금 범위 내에서 재미있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측면이 많아 과연 내가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은 퇴직연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연금으로 만족할 만한 삶이 보장된다고 할 때 과연 그 수혜자가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가장 나쁜 요소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야단치는 듯한 분위기를 띄고 있는 점이다. 게으름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원인을 투자에 대한 무지로 몰면서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설령 로버트 기호사키식의 금융지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련하거나 열등한 삶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그것은 나의 철학이다. 게다가 가난의 원인은 금융지식의 부재에 있는 것이기보다는 이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더 큰 대가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무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자로 사는 삶만이 유일한 삶의 형태로 숭배되어서는 안 된다. 나처럼 부자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빈 삶도 인간의 삶이며 반대로 가난하지만 자한 속에서 절약하며 삶을 관조하며 사는 삶도 인간의 삶이고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삶도 인간의 삶이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평생하지만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도 인간의 삶인 것이다. 즉 삶의 형태에 우열은 없으며 모든 것은 각자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로보트 기호사키의 가난한 아버지는 우리는 그냥 가르치는 것을 좋아할 뿐이야 라고 말한다. 가르치는 게 좋아 교단 생활을 오래 한 가난한 아버지는 부자 아빠에 비해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여기서는 세이노님의 철학이 좀 나타나는데요. 세이노님은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거기로부터 돈을 버는 것이 1차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는 그 돈을 불리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은 아니고 각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6. 주식 투자는 쓸 일이 없는 여유자금으로 하라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하는 투자 방법들에 매혹되는 사람들은 투자 관련 서적을 별로 접해보지 않았던 문외안들과 투자 초보자일 것임이 분명함으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로버트 기호사키 논리의 핵심은 투자를 잘하여야 부자가 된다는 것인데 비록 투자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나는 다르게 말하고 싶다. 나는 우선은 일을 현명하게 잘해야 하며 그래서 이 사회에서 받는 대가를 극대화시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사회로부터 대가를 받아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종잣돈이 날아가도 생활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 특히 주식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여유자금이란 무엇인가? 6개월 후 집으로 옮길 자금 같은 것이 여유자금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여유자금에 대한 내 정의는 미래의 어느 날이 와도 쓸모가 없는 자금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래의 어느 날이 오면 사용하여야 할 용도가 있는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한다. 즉 심리적으로 시간에 쫓긴다는 말이다. 그런 투자는 90%가 실패하고 만다. 집중 투자인가 분산 투자인가 하는 문제는 위험도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자금의 성격 그리고 자금의 크기 투자 대상 회사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 등과 관련된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일렬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하지만 나 자신은 분산 투자를 신봉한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직접 해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 게임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만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배웠다면 일단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할 터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빚까지 내가면서 계속 투자를 시도한다. 주식 투자는 늪지와 같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깊이 빠져 들어가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특히 투자 자금을 언제까지 얼마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자금은 큰손들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다신 한 번 명심하라. 주식 투자는 경제를 보는 눈이 커졌을 때 여유 자금을 갖고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즉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여유 자금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해서는 결코 돈을 못 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7. 부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 부자가 되는 길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 있지 않다. 인터넷 관련 벤처 비즈니스가 인기라고, 조개구이점이 성황이라고, 호프집이 잘 된다고, 주식해서 대박이 터진다고, 의사나 판검사가 대우도 좋고 존경받는다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런 것은 하지 마라. 갑돌이, 갑순이 모두가 다 덤벼드는 쪽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폼이 안 나는 것들이다. 바로 그런 것을 해라. 그러면 돈을 번다. 경쟁자가 저금으로. 당신 주변의 부자들을 보라. 인터넷 벤처기업 사장들의 재산이 수백억 원이니 어쩌니 하지만 주식평가액이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 현금이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은 대부분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배추장사, 생선장사, 새우젓장사, 쌀장사, 뭐 이런 것들로 돈을 벌었다. 폼나는 게 없다. 그들이 남들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한 것은 기반을 닫고 나서부터이다. 아니 왜 미국에 가서는 슈퍼에서 야채도 다듬고 발바라 삼천리, 재봉일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하고 택시도 몰고 수영장 청소도 하러 다니면서 한국에서는 체면을 앞세우며 그런 일들을 안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일은 한국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다. 가난한 시절 나도 미국으로 이민 갈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가면 실제 닦는 일을 하려고 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이어서 돈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대학을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로 번역을 했는데 신학 전문이었다. 그게 제일 번역료가 비쌌고 경쟁자가 별로 없었으니까. 나는 남들이 8비트 컴퓨터만 알고 있을 때 16비트 컴퓨터를 팔아 돈을 좀 벌었었다. 금성사에서 마이콤이라는 16비트 컴퓨터를 만들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옛날 이야기이다. PC는 1990년대 초에 손을 떼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득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의 법칙을 명심해야 한다. 인기 있는 멋진 회사들은 경쟁이 치열하다. 차라리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중소기업을 두드려라. 게다가 대기업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언제나 피자의 한 조각일 뿐이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 피자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 파는지를 배울 수가 있다. 즉 홀로서기를 할 때는 중소기업에서의 경험이 훨씬 더 실용적이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대기업에서 나오면 다른 대기업으로 가지 않는 한 정말 써먹을 곳이 적다. 요즘은 이공계 지망생이 적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공계를 지원해야 할 저로의 기회이다.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의 경쟁을 생각하라는 말이다. 굳이 넓은 문으로 가고 싶다면 남들보다 크게 월등한 기술이 있거나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시라도 빨리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8. 이게 재테크인가? 부자들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에 대단히 민감하다. 재테크의 박사들이며 절세하는 방법들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된다. 아마도 대부분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할 것이고 비과세 상품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2천만 원을 이렇게 굴리면 얼마가 되고 저렇게 굴리면 얼마가 되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자들이 재테크에 민감한 것은 이미 돈이 있기 때문이고 1%의 차이가 엄청난 액수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른바 부자인 내가 1천만 원을 처음 모았을 때부터 재테크를 했다고 믿는가? 물론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다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1천만 원을 갖고 아무리 재테크에 능하다 할지라도 1년에 남들보다 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몇십만 원에 불과하다. 주식에서 대박이 터져 2배가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은 하지도 마라. 부자들은 부자가 된 이후에 주식에 손을 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왜? 주식시장은 판돈이 넉넉해야 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재테크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돈 1천만 원에 1년에 10만 원이라도 더 이자를 받으려고 애를 쓴다. 연말 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절세하려고 영수증을 챙긴다. 올바른 태도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재테크를 한다는 사람들이 소파를 살 때는 100만 원을 쓰고 결혼을 할 때는 전셋집에서 출발하면서도 신혼살림장만의 혈안이 되고 예물도 다이아몬드 아니면 안 된다고 믿으며 물건은 모두 신품으로만 사고 도배는 돈을 주고 남들에게 시키며 휴가철에는 자동차까지 끌고 놀러가며 술집에서는 양주를 시키고 집을 살 때는 부동산 잡지 않아 안 보고 중개소 말만 듣고 500만 원도 못 갚고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긴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 500원 깎았고 남자 양복은 다 거기서 거긴데도 유명 상표를 백화점 세일 때 카드로 현금가 6개월 할부로 샀으니 스스로를 알뜰살뜰 산다고 믿는다. 이게 재테크인가? 특히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귀하신 몸들 같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건 배터리 가게 기술자가 해야 할 일이다.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나 사람이 와도 그저 안방에 앉아서 TV나 본다. 고귀한 몸이기에 이삿짐 싸는 것도 남들한테 시키고 몇십만 원을 지불한다. 그러면서 은행 금리를 비교한다. 이게 재테크인가? 사람들은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서도 남들에게 지불하는 일에는 대단히 너그럽다. 자기 스스로 배워 직접 해보려는 생각은 없고 가구 하나 스스로 만들어보려고 하지 않는다. 진짜 재테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별걸 다 직접 몸으로 수행하면서 돈을 아꼈다.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집의 수도꼭지를 직접 고쳤다. 그러니 돈이 나가지 않았다. 지금도 그 버릇은 여전히 남아있다. 진짜 재테크의 1단계는 남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구세이노의 성공담인데요. 제가 인트로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돈 버는 노하우가 언제 어떻게 해서 보이기 시작했냐가. 처음에는 그저 돈만 쫓아다녔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내 호주머니를 불려줄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나부터도 나를 어떤 수단으로만 보는 장사꾼에게 물건을 살 마음은 생기지 않았으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로 내 호주머니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말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반 정신을 버리고 머슴 정신을 가지면 된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머슴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신용을 다져나가고 약속을 이행했다. 약속을 지키느라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강의용 음향기기 설치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사업 시작 첫 해에 수혜가 났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천재지변임으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겠지만 나는 무료로 다 수리해 주거나 신품으로 바꾸어 주었다. 몇 천만 원의 손해가 났지만 바로 그 고객들이 모두 나의 영업사원처럼 선전을 해주는 바람에 1년 후에는 수억 원을 벌 수 있었다. 또 품질을 남들보다 10%만 더 좋게 하면 가격은 몇십 퍼센트 더 받을 수 있다. 국산 만년필과 몽블란 만년필을 비교해보라. 품질이 100배 더 좋아서 가격이 100배 더 비싼 것은 아니다. 아울러 경쟁이 치열한 쪽에는 전혀 가지 않았다. 이른바 멋있고 폼나는 분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같이 싸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언제나 패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경쟁이 약한 분야에 가게 되면 그저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보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었다. 재기 이후 큰 돈은 어떻게 벌었으며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 정보를 가공하는 일을 통해 큰 돈을 만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음향기기 무역을 통해 돈을 벌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재테크를 통해 불려왔다. 이때 나는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의 말만 믿었다. 재테크 전문가라고 해도 나보다 부자가 아니면 반신반의했다. 부동산 경매도 내가 직접 공부하고 직접 결정했다. 증권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 의견은 그저 참고하는 정도다. 지금도 공부는 계속하지만 습관일 뿐이고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도 자꾸 돈이 불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몰리는 길에 잘 가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사람들이 코스닥에 몰릴 때 나는 얼신도 하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마인드는 무엇인가. 졸부 흉내를 내지 마라.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름값이 쌀 때 미리 졸라매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목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존 능력을 배양해라. 결국은 지식을 배양해야 한다. 고민이 있다면 10분 이상 하지 마라. 어떤 고민도 사실상 10분 이상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걱정에 빠져 산다. 오로지 문제 해결 방안만 찾아라. 부자가 되는 것은 천재들이 아니다. 바로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재테크를 잘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여유자금으로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자금이 없게 되면 투자를 하더라도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모든 투자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는 망하고 맙니다. 누구한테 돈을 기증하는 셈이 되느냐. 저같이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큰손들이 전부 그 돈을 노립니다. 빚을 내서 한 것은 이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이건 빚입니다. 이렇게 세이노님이 지은 세이노의 가르침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테크를 하기 전에 먼저 남에게 돈을 지부다는 일을 몸소 함으로써 지출을 줄여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함으로써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주식투자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장기로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테크를 열심히 하면서도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또 되면은 세인의 가르침 중에서 좋은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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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